바이오버디의 가출! 뭐라고? 케인한테 메카니멀 배틀을 신청했단 말이야? 맞아요. 다행히 케인님도 흔쾌히 승낙해 주셨대요. 어쩐지 안 보인다 했더니만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군. 잠깐! 멋대로 그러면 어떡해! 그건 좀... 왜 그러세요! 만일 기회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특별훈련을 시작한다! 아! 자들 잠깐 기다려! 뭐가 어떻게 된거야 파이어버드! 마이트님한테 지도를 부탁드렸어요! 뭐? 나도 놀랐어. 우리 학교에 갑자기 파이어버드가 나타나서 말이야. 그렇게까지 날... 알았어, 파이어버드! 훈련 열심히 할게! 그렇게 나와야죠! 자, 마음 정했으면 빨리 시작하자고! 모든 실전이 최고지! 가자, 보레곤! 한 수 가르쳐주자! 알겠어, 대장. 자, 시작해요, 천님! 좋았어! 가자, 에반! 네! 내게 맡겨줘! 아, 사님을... 바이어버드! 아, 어디 가서 안 보이는 거야? 어? 왜 울어? 길을 잃었어? 아니, 내 풍선이 날아가 버렸어! 풍선? 응! 내가 놓친 풍선을 빨간 메카니멀이 잡아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나무 위를 높이 날아갔어! 빨간 메카니멀? 어? 저기, 어디로 날아갔어?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풍선을 찾아줄게! 정말? 저쪽 뒤로 날아갔어! 역시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나봐. 이렇게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찬님이 본다면 바이어버드! 아마 배꼽이 빠지도록 소대시겠지?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지도 몰라. 바이어버드! 어? 방금 찬님 목소리가... 찬님!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바로 구해줄게! 위험해요, 찬님! 그만두세요! 괜찮아! 거기 가만히 있어! 됐어요! 더 이상 찬님을 고생시킬 순 없어요! 너한테 상처를 줘서 정말로 미안해, 바이어버드! 제 모습이 너무 우습죠? 말도 안 나오게 웃기죠? 그렇지 않아! 바이어버드! 자! 으악! 으악! 잡았다! 빨리 이리 저어! 알겠어! 금방 내려갈게! 걱정했잖아, 바이어버드! 찬님... 이제 그만 내려갈까? 으악! 찬님!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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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는걸.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도 가지 마, 바이어보드. 차님! 아, 메카드가 두 장 늘었어! 힘이 깨어난 거야! 메카니멀과 테이머의 우정이 깊어지면 숨겨진 힘이 깨어나 새로운 어빌리티가 늘어났네. 나와 차님의 우정이. 차님! 저는 평생 차님과 함께 하겠어요. 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